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주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인 오늘 화요일에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더 뜨겁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1.1% 상승으로 코스피가 어느덧 2650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이 뜨겁다 보니까 오늘 출발도 나쁘지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이 와중에 매동은 매우 좋습니다. 개인이 무려 1조 가까이 매도, 외국인 기관 매수 중, 그리고 연기금 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고 있나? 삼전, 하이닉스, 에코프로버틸 엘즈, LG전자, 포스콜닉스, LG엔솔, 현대모비스, 삼성SDI를 매수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닉스를 매수하면서 삼전은 7만 5천원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5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뜨겁습니다. 1.6% 상승 중. 그리고 환율은 3.2원 하락해 1,328.8원. 미국 서문은 현재 소폭 하락 중, 코스비 서문은 외국인의 1조원 가까운 매수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 영향 우리가 오늘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버틸얼즈, MLCI 편입 불발 이런 얘기가 분명 있었죠. 하지만 깜짝 놀랍게도 서프라이즈 편입이 되며,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피비아의 관련주, 당연히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겠죠. 오늘 또 기아 등 여러가지 기업들이 매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크라 재건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푸틴이 인터뷰를 통해서 오크라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사용되는 상승이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이 많고, 특히 HPSP, N캠이 무려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손해보험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초존도체 관련주, 우크라 재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와 저피비아의 관련주, 그 다음에 초존도체와 우크라 재건, 이렇게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엔터 관련주, 여행 관련주, 조선 관련주가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산을 보자면, SK에닉스, 삼성전자우, 현대차, 기아, KB금융, 삼성물산,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LS에코에너지, 에코프로 워티리얼즈를 매수합니다. 참고로 한미반도체는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었지만, 장 초반에 조금 올라가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이요! 자, 이제 다음은 시기준 외국인 매산을 보입니다.